새 책과 놀자 다양한 신간들 중 주목 도서를 골라 소개하는 새 책과 놀자 알라딘 박태근 도서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마지막 새 책과 놀자 시간입니다. 저희가 매해 그러했듯이 올해의 책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온라인 서점 알라딘의 독자 46만 2,273명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투표로 뽑은 올해의 책 10권을 차례대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박막례, 김유라 두 분이 함께 쓴 책 박막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입니다. 와, 유튜브 스타잖아요. 박막례 할머니께서. 네, 박막례 할머니와 김유라 PD 손녀죠. 이 두 분이 어떻게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되어서 지금의 일을 얻는지 그 과정을 담은 책인데 특히 이 박막례 할머니가 많은 젊은 여성들을 비롯해서 한국의 여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줬잖아요. 이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 뭐 할머니가 배운 것도 없고 계속 고생해 오셨는데 이렇게 인생이 아주 즐거운 한 대를 맞이하신 거잖아요. 이 표지도 이렇게 막 자기 근육을 자랑하는 듯한 인상적인 느낌을 담아내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 책이 올해의 책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네. 특히 20대, 30대 여성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요. 2위도 재밌어요. 2위가 정말 의외의 책이었습니다. 백종원이 추천하는 집밥 메뉴 56 이게 보통 올해의 책 같은 거 하면 이런 실용서가 최상위권에 올라오는 요리책인 거죠? 네, 레시피 책이에요. 쉽지가 않거든요. 그만큼 백종원 씨가 많은 독자들 또는 시청자들에게 신뢰와 호감을 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저희 SBS에서도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애청하는 방송이에요. 그걸 보면서 사업이란 아무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저도요. 1위와 2위 정말 놀랍습니다. 투표가 이제 저자에 대한 호감이 반영되는 방식이긴 하지만 이 두 책이 1, 2위를 차지했다는 건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것 같고요. 그 사람을 읽거나 만나기 위해서 책을 고르는 거잖아요. 보통 독자들은. 자, 그러면 3, 4위는 어떤 책일까요? 네, 3, 4위는 또 재미나게도 1년 내내 꾸준히 판매가 되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받아온 책이에요. 김형아 작가의 여행 에세이, 여행의 이유. 정말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상위권에 있었거든요. 김형아 작가가 여행을 워낙 좋아하고 과거에 어떤 유럽의 도시에 관한 책을 쓰기도 했고요. 또 지난해 이제 여행 다니는 지식 예능에서 자신의 여행 이력을 뽐내기도 했었잖아요. 이번 책에서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마음, 가서 여행을 어떻게 즐기면 좋은지, 돌아온 다음에 내 삶은 과연 얼마나 달라지지 않는지, 이런 얘기들을 담아내서 화제를 보았고요. 4위는 임홍택 작가의 책 90년생이 온다. 이 책도 대단하군요. 이 책 정말 지금 한국의 386세대 중에 안 읽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특히 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에게 선물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이 책 이후에 밀레니얼 세대라는 말이 키워드가 되면서 밀레니얼이라는 제목을 달고 나온 책이 지금 20여 종이 넘어요. 그만큼 이슈가 됐던 책입니다. 이제 저의 동기들도 이제 거의 팀장급이잖아요. 그렇죠. 읽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책을 다 읽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팀장들의 필독서냐고 그랬더니 맞다. 그래서 90년대생들이 지금 막 이제 사회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소통이 돼야지만 이 부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주의해야 할 점은요. 그 90년대생 신입사원들한테 내가 이 책 읽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요. 그것도 알려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5위 만나볼까요? 네. 5위는요. 2019년 1월에 나와서 정말 이런 책이 지금 다시 나가나? 라고 화제를 불러 모았던 책이에요.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왜 제가 이런 책이냐고 말씀드렸냐면 습관 키워드는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4, 5년 동안은 안 나가다가 어느 해에 나갑니다. 그걸 누구도 몰라요. 언제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2019년 초에 종합일에 오른 습관 책이 두 종이에요. 네. 이 책 말고 다른 책도 한 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흥미로웠던 점은 목표를 설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설정해야 지킬 수 있는지를 알려줘요. 예를 들면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겠다. 이런 게 전형적으로 잘못된 목표입니다. 목표는 명확해야 돼요. 새벽이라는 건 정말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5시면 5시, 6시면 6시여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그걸 지켰을 때 성과, 피드백, 상을 주는 게 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나 지켜야지, 지켜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제 얘기이네요. 그래서 1년이 지났지만 이거 새해 목표 세우시는 분들이라면 다시금 찾아 읽으시면 좋을 책입니다. 궁금하네요. 어떤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이런 습관의 책들이 다시 팔리기 시작하는지. 그렇죠. 흥미롭죠. 궁금해요. 절반 5위까지 살펴봤는데 놀라운 게 지금 소설이 없어요. 한 편도 없죠. 그렇죠. 다음에는 있을지 모르겠네요. 6위와 7위 만나볼까요? 네. 마침 두 편 다 소설인데 재미난 건 두 편 다 장르 소설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최상위권에 있는 소설을 보면 국내 유명한 작가의 장편 소설이라든지 또는 해외에서 상을 받은 소설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많았거든요. 올해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6위에 오른 책이요. 전민희 작가의 루네아이들 신작 블러디드 편인데요. 이 전민희 작가는 루네아이들 윈터러 그다음에 데모닉 이 두 편의 책으로 동아시아에서 200만부 넘게 팔린 작가예요. 일본에서 가장 많이 책을 판 한국 작가입니다. 그런데 장르물이다 보니까 그만큼 주목을 덜 받은 거예요. 대만, 홍콩 이런 데도 다 번역이 돼 있고요. 이번 블러디드가 11년 만에 이 시리즈가 새롭게 리부트하는 책이라서 큰 관심을 불러 모아서 판매도 많이 됐고요. 순위도 6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7위에 오른 책은요. 테드창 작가의 숨인데요. 이 작가 전작이 무려 10여 년 전에 나온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나온 한 편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었는데요. 과학, 철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집요하게 연구해서 고민해서 담아낸 작품들이라서 사람들이 한 편 한 편이 너무나 빨려들어갔어요. 힘이 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작가인데 아쉬운 건 과작이라서 이 숨이 17년 만에 나온 거거든요. 다음 작품 언제 나올지 너무나 궁금한 그런 작품입니다. 아껴서 읽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앞서는 소설이 없어서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소설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교양서가 없네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제가 아무래도 그쪽 분야를 담당하다 보니까 아쉬웠는데 10위권 끄트머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8위는 유시민 작가의 유럽 도시기행 1편. 아테네, 로마, 이스탄불, 파리 네 도시를 다녀와서 적은 여행기이자 역사문화서인데요. 2권이 또 곧 나올 예정이라고 해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위는 올해의 발견이죠. 김지혜 교수의 선량한 차별주의자. 거의 모든 언론사에서 올해의 저자와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예상되는 책이고요. 특히 이 책의 도입부에서 결정장애라는 말을 알려주거든요. 우리가 너무 흔히 쓰지만 장애를 뭔가 부족한 상황으로 우리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특별히 악의를 가지고 남을 괴롭히지 않더라도 또 이 제목처럼 선량한데 내가 더 신경 쓰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차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신경 쓰고 집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애정이 뚝뚝 묻어나네요.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10위입니다. 네, 이 10위 안에 소설이 3편인데 마지막 10위도 장르 소설이에요. 놀랍네요. 네,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인데요. 이 책도 장르 소설이고요. SF 단편집입니다. 여러 편의 단편에 실려 있는데 그중에 관내 분실이라는 작품이 많은 분들에게 화제를 모았는데 엄마의 기록을 도서관 속에 찾아가는 이런 딸의 이야기를 굉장히 독창적인 방식으로 담고 있는데요. 이 작가도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고요. 굉장히 젊은 작가라서 한국 문학에 좀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이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장르 소설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고전을 변치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던 것과는 완전 다르네요. 올해가 그런 절기가 되는 해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라딘 박태근 도서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